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5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5월 9일자 단아화 가격 기준으로 표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특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으며 상시 가격, 그러니까 늘 살 수 있는 가격만 포함된다는 거 아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5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는 일부 제품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게 있는데요.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RX 6404기가 제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성능은 1650하고 흡사한데 가격 쪽으로는 어떤지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표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마지막에 그래픽카드 시장 관련서를 조금 풀 테니까 영화 엔딩 크레딧 끝나고 나면 짧게 보는 쿠키 같은 느낌으로 그것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를 봤을 때 그래픽카드 가격은 여전히 전체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된 좋은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백년사항은 마무리 지으며 표를 한번 직접 보면서 어떻게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나오는지 저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플래그십과 하이엔드 라인업입니다. 3090 Ti부터 3080 사이의 제품들을 하이엔드 구간이라고 보는데요. 여전히 가성비 좋은 건 3080 10GB와 3080 12GB입니다. 가성비 순위 보면 이렇게 쪼롬이 1, 2, 3등이고요. 위의 제품들은 아무래도 플래그십에 가깝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비싼 느낌인데 6800 XT는 2등인데 불구하고 성료님 왜 추천을 안 하나요? 종종 물어보시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6800 XT가 성능이 4080 10GB 12GB 사이에 딱 안착해 있긴 합니다. 거의 흡수한 성능이 있죠. 셋 다. 근데 일단 범용적으로 쓰기에는 아무래도 AMD 제품군이 조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가속 기능 같은 거 쓸 때 작업용도 쓸 때 그럴 때 조금 떨어지고요. 6800 XT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6,000 시리즈는 다이렉트 19, 11 기반 게임에서는 약간 프레임 편차가 커요. 조금 있잖아요. 프레임이 튕긴다는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비슷한 가격이면 엔비디아 제품 우선 추천드리기 때문에 신기수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딱 보면 가성비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4080 10GB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고 조금 더 투자하고 싶다면 4080 12GB까지만 고려하세요. 그 위에 제품들은 어떤데요, 성전님? 80TA 같은 경우에는 성능 격차가 100분류 따지면 나누기 이하면 되겠죠. 거의 3, 4% 차인데 20만원 더 태워야 돼요. 25만원은. 별로 가성비 좋은 선택이 아니겠죠. 딱 1% 비용만 봐도 7,000원대까지 올라가잖아요. 5,000원 중반에서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갑자기 크게 뜁니다. 그리고 3090은요. 얘는 더 심하죠. 얘도 성능 편차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60만원 혹은 80만원을 태워야 돼요. 영 별로죠. 90은 이제 최고의 라인업인 플래그십도 아닌데요. 90TA가 나오니까. 그러면 6,900ST는 어때요, 성전님? 130이면 얘도 가성비 6,000원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얘가 110만원대에 특가하는 것은 솔직히 살만한데 그러면 이제 3080 10GB랑 가성비 비슷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깨끗해봤자 6%, 7% 차이인데 100분율로 따지면 드라이브 버프 생각해도 10% 차이가 안납니다. 근데 아 20만원 이상 더 태운다. 거의 30만원 더 태운다. 아니 별로겠죠. 그러니까 상시가격 기준은 6,900ST도 별로예요. 90TI는요. 원래 플래그십은 가성비 없습니다. 가성비 생각만 읽는 건 사면 안 돼. 심지어 하이엔드 구간이 지금 사기 쉽지 않은 게 한 반년 가을쯤 되면 신제품이 나온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죠. 이게 오피셜까지 된 건 아닌데 그래도 대부분 어깨 관계자는 그쯤에 나올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급하지 않으면 하이엔드보다는 퍼포먼스나 아니면 메인스트림에서 대충 갖고 놀다가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을 거고요. 당장 급하다고 하셔도 3080 10GB 정도에서 여러분이 구매를 멈추는 게 현명한 구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이엔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퍼포먼스 라인업 보겠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업은 지금 6,600ST가 가장 가성비에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4,000원 정도 1% 성능에 아주 괜찮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6,600T 아까 말씀드린 6,000CG 공통적인 다이렉트 9, 10, 11 기반에서 게임 프레임이 좀 많이 튀는 거랑 일부 버그가 있다는 건 여전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없이 편하게 게임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60Ti 가는 게 좋긴 합니다. 다만 60Ti가 성능 격차가 15%밖에 안 되는데 가격은 크게 뜁니다. 얼마 뛰나요? 20만원 정도가 뛰어요. 그러니까 안정성과 그리고 한 15% 성능에 20만원 태운 느낌이라서 가성비적으로 좀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다가 전체적으로 다 가격 하락세인데 60Ti만 올랐어요. 물론 이거 오른 거는 물건이 품질 나서 오른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애매하긴 하겠죠. 그럼 성전님은 뭐 살 거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60Ti는 물건 들어와서 다시 60만원 중반 내려갈 때 사는 게 현명할 거 같고요. 저라면은 70을 볼 거 같긴 해요. 60Ti는 또 70이랑은 한 10% 정도 성능 차이는 나니까요. 70을 볼 거 같긴 합니다. 60Ti는 핫글라인업하고 비교하면 한 12%, 13%도 차이 나요. 70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70도 가격이 조금 더 내려서 나쁘지 않은 가성입니다. 다만 70Ti 같은 경우는 70Ti는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데 10만원 차이 나니까 지금은 좀 태우기 어렵고요. 차라리 이거 볼 바에는 80, 10개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은 현 시점에 꼭 사야 된다면 약간 불편한 감수하고 쓰겠다. 6600XT 나는 불편한 감수 못하겠다. 싶으신 분은 그냥 상품 70까지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돈 좀 더 투자해야 되긴 하는데 거의 30만원 더 투자해야 돼요. 근데 전체 PC 구매 가격이 6600XT 하더라도 대충 한 140에서 150 정도 되거든요. 거기 한 20만원 보태는 거면 한번 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70쯤 되면 느낌이 다르긴 하죠. 나도 고급진 글칼 쓰고 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럼 퍼포먼스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 메인스트림 보도록 합시다. 메인스트림은 206과 하면 6600입니다. 6600이 가성비가 전 제품 중에서 1이긴 한데 3천원 중반 정도죠.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다이렉트 90, 11기발에서 조금 프레임이 튀거나 약간 블랙스크린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향도 있는데요. 저도 지금 6600 쓰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근데 조금 불편하긴 한데 치명적이지 않더라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가성비가 최고다 하신 분은 6600 쓰시고요. 혹여나 저는 이거 가지고 뭐 영상 편집도 할 것 같고 나중에 원컵 방송 저사양 게임 그런 것도 하고 조금 다 용도로 쓰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드라이브 문제 없이 편리한 거 쓰고 싶어 하신 분은 6만원 정도 더 태워야 되긴 하는데 6만원 태워서 2060 12기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리함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거는 취향껏 가성비냐 편리함이냐 선택하시고요. 나머지 제품은 아직 여전히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 뭐 나머지 제품 그래봤자 2060 6기가랑 3060 정도 남았는데요. 3060은 가격이 5만원 그러니까 거의 10% 내렸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가성비적으로는 칭찬하기 어려운 그런 가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고려해 볼 만한 게 왔어요. 이거 혹시 40만원 후반대 40만원 주말에 특가로 선다면 살만해요. 2060 6기가는 2060 시비리아랑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추천드리고 메인스트림도 넘어가겠습니다. 메인스트림 하위 라인업과 엔트리 구간에 있는 요 전체 이렇게 쭉 끌어다가 여기서는 추천할 만한 제품이 마땅히 없습니다. 새로 나온 6400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뭐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느낌인데 5000원대 가성비니까 근데 위에 봤을 때 6600이 3000원대 가성비인데 얘는 5000원대라고? 하위 라인이 더 가성비가 안 좋네 이런 느낌이 들죠? 맞죠? 어차피 에임즈 써서 약간 불편한 감수할 거면 십몇만원만 더 주면 월등히 높은 성능 2배 이상 높은 성능을 가질 수 있는데 6400이 가기엔 좀 그렇죠? 그러면 16만원만 더 태우면 그러니까 30만원 중후반까지만 태우면 이거 성능 2배 되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인코너디커도 좀 더 다양하게 지원하는 그래서 이거 좀 사기 애매합니다. 뭐 1650 시리즈 아니면 169 시리즈 가성비 없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니까 지금 거의 1년동안 가성비 없으니까 얘네들은 찾아볼 필요도 없고 6500 XT는 그나마 여기 있는 구간 중에서는 그나마 그나마 살만한데요 대충 6400보다 50% 성능이 좋다고 보면 됩니다 40%에서 50% 좋습니다 이건 진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느낌이야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050 어떤가요? 3050? 이거 설바에 그냥 2060 사죠 2060에는 2만원 차이인데 성능이 더 떨어지거든요 꽤 차이가 커요 생각보다 3050하고 2060 12개하고는 거의 성능이 20%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진짜 살 거 없어요 살 거 없으니까 이거 가면 그냥 어느 정도 포기하시고 돈 조금 더 써서 게이밍 용도로 생각한다면 2060 12개 하나 6600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어느 그래픽카드가 가성비가 좋은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총정리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옆에 적혀있는 글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썰을 풀자면 제가 수입사 3군데에서 전해드린 얘기입니다 5월 중순이 지나가면 앞으로 1,2주죠 그러면 이제 글카 가격이 소폭 올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체 라인업이 다 오르는 건 아니고 중간 라인업 있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 중에서 대충 3060Ti나 3070 아니면 2069 이 사이에 있는 이 라인업인 것 같아요 이 라인업들 가격이 소폭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재고를 거의 다 떨어뜨렸다고 해요 상위 라인업도 우리가 가성비 좀 좋아 보인다는 제품들은 소폭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조님 이 시국에 올린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려야 정상 아니에요 거기서 신제품도 나오고 지금 재고도 좀 많이 쌓여있다고 하던데요 음 일단 이거 내가 뭐 올리려고 수쓰는 것도 아니고 뭐 용산이랑 결탁한 것도 아닌데 잘 들어봐요 최근에 구매하신 분들 생산주차 언제입니까 3월달 아니면 4월달 아니에요 이젠 뭐 12월달 1월달 2월달 이렇게 안 보이죠 그게 뭐냐면 이미 국내에 있는 재고는 거의 다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 들어오는데 보통 한 달 정도는 걸리거든요 뭐 통관하고 배도 타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차로 운송하고 또 배타고 오고 국내에 들어왔어도 바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지나쳐야 되죠 통관 지나쳐서 이래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4월달 이렇게 팔리고 있더라구요 이거 5월초인데 아니면 3월 말 거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재고 같은 경우 거의 다 떨어뜨렸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조택의 공지사항 보면 뭐 그 톡톡물 한번 들어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다음주나 다다음주부터 여러분 그 호랑이 에디션 있죠 뭐 가격 올린다는 공지도 있어요 이미 이미 있고 어느 데인지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가 수입사 몇 군데에 그 전해 들은 내용도 있어요 뭐 미리 말씀해 주신 데도 있고 제가 궁금해서 전해서 걸어서 물어봤는데 크게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재고 다 떨어뜨렸는 제품들은 더 이상 할인을 안 한다는 느낌으로 가격이 살포시 오를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가 같은게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에요 재고 거의 다 떨어뜨렸으니까 특가 없어질 거에요 그럼 가격이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뭐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게 이 다나와 최저가가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긴 해 그렇긴 한데 이제는 진짜 이제 하락폭이 둔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슬슬 멈출 것 같아요 적당히 이 가격에서 멈춰둬야 다음번 4,000cc를 좀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혹은 지금 딱 봐도 안 팔리는 라인이 좀 있거든요 뭐냐면 70이나 70ti 같은 거 이런 거 안 팔리니까 60ti를 굳이 더 들고 올 필요가 없겠죠 이런 거 뭐 살포시 잠가가지고 적당히 물량 조절해서 국내 재고를 제대로 떨어뜨리고 정상적인 시장으로 변경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슬슬 사거나 아니면 6개월 존버 타서 신형을 보거나 물론 어느 쪽이 더 좋냐면 신형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뭐 당장 급하게 사야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 이제 더 미기정미정 그러면 한 뭐 1,20% 더 내리겠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흘러온 걸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글카 쭉 흘러온 거 봤을 때 신형 나왔다고 30% 이렇게 내려준 적 없었거든요 신형 나오면 한 10% 내립니다 재고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이 원래 출시가에서 거의 앞으로 내릴 폭 얼마 있어요 대충 10에서 20% 사이 정도 있겠죠 그 정도니까 이제 뭐 50만원짜리 산다 그러면 한 5만원에서 10만원 손해볼 수 있다 언제 신제품 나올 때쯤 내서 돌아보면 혹은 100만원짜리 사면 10만원에서 15만원 크게는 20만원 정도 손해볼 수 있다 언제 신제품 나올 때쯤 대충 6개월 뒤쯤에 돌아보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달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박에 10만원 이제 한박에 10만원도 잘 안될걸요 아마 다음달 딱 제가 요 표를 보여주면서 재상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제일위에는 내릴 폭이 충분히 있는 하이엔드 구간을 제외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만원 이상 확 떨어질 라인업이 이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다음달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든지 아니면 전부 타든지 여러분 생각해보시고 직접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정보만 전달한거에요 사감이 들어가있냐 안 들어가있냐 그러면은 들어가 있겠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살만한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대로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만 저 애들은 정보를 약간의 사감을 섞어서 여러분한테 다시 전해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차피 이제 더이상 팔 이유가 없어요 무슨 소련성전님 저는 맨날 선착순으로 주문 받는거 아시잖아요 30명밖에 주문 안받는데 뭐 일주일에 그거 저번주에 5분만에 끝났어요 그러니 여러분한테 더 팔려고 술쓰는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제정보 잘 생각해보시고 구매시기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였구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는 제 자신감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